네, 구독자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토막 강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거래하다 보니까 시간상 강의를 못해서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남겨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매매한 부분들에 대한 복귀와 매매 타점에 대한 교육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 오늘 강의를 하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하려고 했던 거는 타점에 대해서 타점에 대한 대응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매매를 하는데 타점은 돌파를 하는 지속형 현재 올라가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지속형 부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이탄하지 않고 지지만 된다면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타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타점마다 대응이 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살펴보면 지속 지속이라고 하는 건 돌파 매매죠. 우리가 선물을 하다 보니까 하락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위로 쳐서 올라가거나 지지하려고 했던 데를 이탈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돌파 매매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반전이라는 부분이 있겠어요. 반전 매매라고 하는 거는 지지해야 될 수 있겠죠. 어떤 부분이냐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걸 돌파를 생각한다. 돌파 매매라면 어느 일정한 자왕대가 있거나 어느 정도 반전이 나와서 상승하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이런 타점을 말하죠. 타점 부분에서 매수를 했을 때 혹은 반대로 갔을 때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탈하면서 하락 부분들이 나올 때 이탈을 보고 여기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러한 접근 방식이 있을 거고 또 반대로는 매수를 할 때 어느 구간에서만 여기서 이렇게 밀렸을 때 이 구간만 끼지지 않는다면 나는 보유해서 수익나서 손익비가 날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매수를 여기서 들어갔을 때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했을 때 매도를 생각한다면 이 구간에서 주가 올라왔는데 더 이상 잘 올라가지 못하고 이 구간에서 밀려 내려오고 왔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매도를 이런 구간에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반전을 노리는 것과 지속 돌파를 노리는 것에 대한 대응 부분들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냐면 돌파가 나온다는 건 순간이에요. 그래서 돌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돌파 후에 지지가 되고 다시 반등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건데 이 부분들을 보려면 어쨌든 빠지는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잖아요. 또 매수가가 다시 우는 것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돌파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돌파해서 매도를 한다면 바로 빠지는 왜냐하면 이게 돌파를 했는데 바로 움직이지 않고 다시 만약 이 안으로 내려오거나 빠진다면 바로 직전의 박스권이나 직전의 지지점까지 빠질 수가 있죠. 이렇게 빠진다면 손실 부분이 난 돌파해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만큼 박스권보다 더 많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매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래서 지속적인 부분들을 돌파 매매를 접근했을 경우에는 순간적인 바로 올라왔다가 빠지거나 아니면 매매 숫가 밑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바로 위에 돌파의 지정을 화해한다든지 하면 커트를 하고 다시 봐야 되는 게 필요하다.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제 반전의 지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반전 포인트를 노릴 때 보면 바닥 패턴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V자 반등의 외바닥, 쌍바닥, 다중바닥, 원형바닥형 여러 가지 바닥형이 있겠죠. 그런데 움직임이 봤을 때 이렇게 여러 번 봤든 한 번 봤든 어쨌든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저점을 밀리지 않고 움직인다면 보통은 쌍바닥이나 다중바닥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반등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반전을 노릴 때는 첫 번째로 돌파 같은 경우는 돌파하고 나서 바로 매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소요가 많이 들지 않아요. 맞죠? 시간적 소요가 많이 들지 않고 그냥 바로 매매를 접근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나와야 되고 또 그만큼 시간이 걸리지 않죠. 그런데 반전은 어느 정도 지지를 보일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을 끈다는 건 올라가지 못하고 이 하단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작게 나타날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했을 때 몇십 포인트씩 왔다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수로 접근했을 때 반전은 시간적인 부분들도 필요해야 되고 또 가격적인 부분들의 컷 부분들을 잡는 법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면 수익이 났는데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보통은 막 이렇게 지금 골드나 이런 식으로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는 내가 저점을 잘 잡고 있을 때는 아, 이제 저점을 잡았으니까 계속 끌려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지지를 받거나 반전을 노릴 때는 바닥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요. 바닥 테스트를 받는 시간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대응을 할 때 한 번 매수를 했다가 어느 정도 못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일정 구간을 정해두고 정리하고 나서 다시 그 가격이 왔을 때 지지를 다시 보고 매수를 하는 이런 형태로 매매를 한두 번 나눠서 접근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 반전이나 지지를 노리고 거래를 할 때는 너무 시간을 짧게 두지 말고 적어도 한두 시간의 흐름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과 돌파 매매에 대응하는 부분들을 나눠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를 했을 때 오늘 항생 부분들을 거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방송 시간에만 거래를 하려고 해가지고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틀 동안 오늘은 15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항생 부분들을 살짝 보면 최근에 며칠 동안 지금 항생 부분이 좀 많이 밀렸어요. 일봉으로 한번 봅시다. 항생 일봉 보면 이틀 동안 밀렸다가 오늘 차트 양봉이 나오고 지금 반전 부분인데 오전에 그래서 이 양의 흠 차트 신호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양 부간에 와가지고 매수 접근했다가 고가를 돌파 못하고 좀 밀린 부분에서 여기서 수익 실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 같은 경우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네 잠시만요. 골드 골드 같은 경우는 오늘 아래쪽에 오전에 밀렸을 때 또 역시 어제 많이 밀려가지고 오늘 반전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후장 이제 오전에 이제 항생과 같이 보면서 매수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서 또 역시 양의 구간에서 양의 구간에서 매수 접근을 해가지고 수익을 냈었고요. 또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이 구간은 지지받고 양의 흐름 나온 부분들 계속 유지해가면서 고가에서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오후에 2,617포인트 이하 정도로 내려오면 매수 테스트 다시 봐야 된다. 여기서 고가를 돌파를 못 나와서 반등을 채 못 채웠으니까 아래로 밀리면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그 구간에서 17포인트 언더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또 잘 나오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를 이제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을 이제 오전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유진과 함께 거래하실 분들 오전 방송 참석해 주시고요. 매일 이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함께 거래하면서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방송 참여해서 함께해 주시고 또 HTS 신규 가입자분들께는 차트 세팅과 교육 그리고 리딩 진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말씀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가입실 회사에서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카톡 상담 통해서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